나 어떡해 내 아침 태어나면 나 어떡해 너 어떡해 어김없이 둘러보는 전화번호 한마디 말도 난 못하고 사랑한단 바로 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계속해서 맺히지 나도 너무 마음은 터뜨리나 난 이제 어떡해 어떡해 돌아갈 순 없다고 우리 둘 다 잘 알면서도 혼자 밥을 먹었지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이제 정말 나 어떡해 달라진 것은 없을까 이럴 순 없는 걸 모든 게 끝날 건데 너의 마음은 시간이 필요해 멈추질 않다고 숨이 너무 아파 시간이 필요해 멈춘다 널 또 놀린 욕겠지 언제까지 조금 더 네 얘기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랬나봐 한 번 더 사랑한단 말해주며 한 번 더 너를 안아줬어야 했나봐 후회만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워 내가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들이 너와 함께 기억되어 날 아프게 하지 가끔가다 너의 향기가 나을 때마다 두려워 뒤를 돌아보기간 왜지 너가 환하게 나를 반겨 너는 내게 가슴 깊이 안겨 우리 집과 끌어안는 며 기쁨을 하는 생각하나 다시 꿈에 잠겨 일을 하다 말자 길을 가다 말자 수도 없이 네 생각에 눈이 감겨 시간이 필요해 눈물은 멈추질 않아 그 숨이 너무 아파 시간이 필요해 너만 널 떠올리면 웃겠지 언젠가 하시도 타지 못한 타월 치수 며칠 뻔할 줄 알았는데 우려나올 걸 걸 벗지 못해 괴로워하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몇 달이 지나가면 어느새 아주 가끔 너의 추억을 철단한 듯 흐느이고 난 제자리에 정말 죽을 것만 같았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지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끝난 거라 생각했었지 하지만 시간이 흐러가도 너는 조금씩 늦춰지게 그렇게 난 너 없는 생활에 조금씩 조금씩 전부 해가네 시간이 필요해 우리 멈추질 않아 우리 멈추질 않아 Ya Ya You 아 어 시간이 필요해 Break it one Break it two Break it three 너는 멈추겠지 언젠가는 시간이 필요해 사실 아직 너는 전혀 놓으면 그대 내일 때면 오늘보단 나찍지 어느 날 너 확실히 알아서 사실 아직 너는 이 생활이 몸을 멈추고 나랑 가슴 속에 나 끊이지가 나 우리가 천천히座 내게 몸으로 아픈 이 시간만이 우렉해 넉넉해 그대 내일 때면 오늘보단 나찍지 나 눈에 나나나여 나나나여 재팽이 나나나나여 오웅 가죽하 가죽하 감사합니다